으쌰 파랑 초화랑 오랜만에 콤보력을 한번 봐야겠다 콤보 가는 노인 노인이라니 콤보 안경 버스 그치 아 이게 이렇게 됐나 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와아 좀만 느꼈을거야 아이고 와 남은 아 아 아 아 자 뭐해 뭐지? 흫 운이 좋았네 이거 어 개견노 불화사 사기라니요 사기 아니에요 햄최볕?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3개까지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3개 먹고 패 터져 뒤진 줄 알았어 흫 아아 정말 참고 야아 햄최볕이라고 하면 햄버거겠죠 far ey こう 저는 아니 아우 이게 구덩이 기술 아우 레아 안나갔네 아우 레아 안나갔네 흠흠 와 멋있었다 아우 안녕하세요 저걸로 한 번씩 개길 때마다 좀 압박이 있네 저 데미지도 쎄갖고 데미지 쎄고 넘어지고 쓰읍 막 내밀 수가 없어 아 좋아 저 쎄갖고 아 좋아 막고치 야하 저기 마이너스가 커서 레츠 팀에 다 이길 것 같아서 쎄는데 그냥 아이고 멍청아 라이브요? 아 저거는 스팀 안에서 방송이 켜져있다는 뜻이 아 저거 제가 설정을 안해서 항상 켜져있는데 꺼야되는데 저거 저거 깜빡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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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훔쳤는데 왜 앞세기가 남았지? 공개 수치 플레이 아이 뭐해 아이 뭐해 아 이게 잡히네 승부수로 갈 것 같았어 아밥 양손 성공 후에 마이너스 10이라고요 안 쓰면 돼요 다른 거 쓰세요 다른 거 다른 양잡도 있잖아요 데스메신저라든지 그런 거 쓰면 되죠 아밥 양손의 사용 용도는 벽에서 빠져나올 때 말곤 쓸데가 없어요 와우 와우 안 죽네 뭐하나 지금 오우 다 맞네 와 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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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너무 급했어 아 아 아 아 좀 침착하게 도릿을 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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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dall 아니 원잭이랑 같이 맞아 나는 RK를 썼는데 왜 원잭이랑 같이 맞는거야? 와 개 위험했다 원잭 CP고 초스카이 들어갈 뻔했어 마지막 라운드 fight 아 마간네 들케를 안해 아이고 아 맞네 아 이게 맞나 레오웨그에 DR 깔렸다고? 아 근데 DR은 많이 안할 것 같은데 태그천은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 DR까지 굳이 DR을 그러니까 DR이요 DR 5 말하는 거잖아요 오 레이티 알갓 fight 아이고 안 잡혔다 아이고 DR 나올 때 4살이었다 흐흐흐 아 렉키메는데 새까나네 어? 안 맞아? 저 12에요? 아 식사님 잘하네 아이고 아깝다 정자였어 정자였어 하아 아 아이고 백댁치다 맞았어 아 양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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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멍청 아이고, 이거 지금 어떡해 신규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팔로워 땡큐! 아, 내 RK 어디갔어? 나이스 휴 넘나 좋은 패턴이고 하하, 역전 매니아 아, 딱 요렇게 역전할때가 참 기분좋아 딸피일때 딱 이기는거 바로 전라운드에서 딸피일도 져갖고 아아 빰 파이트 소중기 파이트 안잤죠? 딸 뭐요? 아따 무서워 아따 무서워 아이고 안맞였다 원투 쓰리 하체 엄맥 아이고 왜앉았지?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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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딱따다 파랑 레드가 참 멋있어 아이고 거쳤다 좋아 아 뭐야 아 죽나? 죽을 것 같은데 오 다행이다 안전체 1 어우 빡빡빡 아... 뭐야 나 타벤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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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나이스 아... 이게 안 맞아? 아... 이게 안 맞아? 아... 와우... 나이스 파랑도 원잽에 타점이 되게 낮구나 아... 저게 맞네 야... 나이스 아... 야하아 아휴 짭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왜..뭐해 3..땅 2..1..포메 아..이거.. 왔다 아..아깝다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게 닿네 안닿을 줄 알았는데 나이스 어어 도제 1..2..1.. 1..2..1.. 아아.. 너무 생각이 많아 그냥 뒤로 뺏어야 되는데 아.. 아..이게 닿아 네네 오케이 브라이언 유저들이... 글쎄요 그니까 뭐 온라인에서는 자주 볼 수 있을텐데 대회에서는 적어도 브라이언 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아쉬울 따름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넵스가 스폰서를 어디서 받아서 좀 세계대회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거의 다 거절을 하고 있대요 스폰서 나오는... 리로이 광풍 근데 지금도 리로이 힘들어요 얘가 지금 발동 프레임은 다 똑같아서 달라진 게 없어요 리로이 상대는 그대로 힘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리로이픽 리로이픽 아... 흘렸네... 아이고 아이고 짧다 아이고 뭐해 쟤 터컨대 아 욕심부였다 아 아깝다 오 야 딱 나이스 아니 잠깐만요 하아 슬라이스는 또 왜 안맞는거야 똥캐릭 진짜 맞을 했는데 당연히 당연히 맞을 했는데 안맞네 저게 굿나잇 예아 고 슬림 아깝다 저거 췄습니다 아 아 아이고 굿 쉿 안녕하세요 빙스탱 헬로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내가 헬로 아 로 엘라 로 로 로 로 로 아아아아 나이스 아니 아이고 빠밤 질 수 없지 원 투 원 하나 투 원 아 누렸대 아 신규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아깝다 와아 우와아 들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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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까비 이걸 도데스 맞춰줘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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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안 되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킹매치 아.. 너무 잘 못.. 아.. 너무 잘 못.. 아아 1 1 관리 용게 아, 다 먹었어 또 놓쳤어 어디가? 아니 아 이 똥 캐릭 진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제대로 된 게 뭐야 레알 맞추고 있어? 와우 파 방 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이고. 그냥 타이밍으로 노리는 거죠. 상대방 이때쯤에 내밀 것 같다. 이런 거 딱 생각해서. 한 번씩 쏴주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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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이고 오 힐링스러워 위협적이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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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죽겠다 죽겠다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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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미안하다 와우 나이스 후우 그렇죠 이거 시계로 피할라고 하면 무조건 맞아요 오우 오케이 스트리밍 이즈엣